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국민연금에 관한 그런 소식들이 너무나 이제 자주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좀 식상한 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네요. 아마 이제 그런 내부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집근한 이후에 국회를 방문해서 그런 연설을 할 때 연금 계획을 좀 협조를 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현재 국회 구조를 보게 되면은 여소야대의 그런 국회 구조 하에서는 어떤 종류의 그런 개혁도 불가능한 그런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동안은 대개 정립금이 고갈되는 그런 시점이 뭐 2040년이다. 그러니까 2040년이면 뭐 상당히 먼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보통 심각한 게 아니고 대개 이제 연금이라는 것이 이제 그 납입액이 있을 것이고 연금 가입자들이 납입하는 총액이 있는데 그 총액보다도 나가는 돈이 지불액이 더 크게 되면은 결국은 지금 정립금을 가지고 주식이나 채권이나 대퇴출다를 통해 가지고 운용수익을 거두어서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에게 지급을 하는데 이제 그게 모자라니까 결국은 지금 기존에 갖고 있던 주식이나 채권을 매각해야 되는 그런 일정이 연초만 하더라도 대개 2030년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정부가 낸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2027년도부터 들어오는 돈보다도 나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주식이나 채권을 갖고 있던 것을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그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국민연금발 쇼크 심각하네요. 2027년도부터 나비백보다도 연금지급액이 더 커지는 겁니다. 이 내용을 오늘 비중 있게 한국경제신문이 사슬에서 크게 다뤘네요. 이게 이제 2023년 4월 6일입니다. 4월 6일만 하더라도 7년 후부터 2030년부터 국민연금적자가 발생하게 돼 가지고 나비백보다도 지급액이 커지기 때문에 갖고 있는 그런 주식이나 채권을 매각해야 될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제 한 몇 개월 지나 가지고 2개월 정도도 안 지난 거죠. 그 상황에서 보면 4년 뒤에 주식을 팔 가능성도 높다. 현실로 다가서는 국민연금발 쇼크. 2027년도부터 나비백을 넘가하는 지급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보통 갖고 있던 2030년보다도 한 3년 정도 당겨진 겁니다. 그러면 대개 이렇게 공적기관에서 내는 장기 전망이라는 것은 보수적인 그런 전망이기 때문에 또 2027년도보다 더 당겨질 수도 있는 것이죠. 올해 20조 8500억인 흑자가 2027년도에는 마이너스 700억. 그럼 마이너스 700억만큼의 보유하고 있던 그런 운용자산 가운데 일부를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네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 그러면 국민연금이 현재 갖고 있는 보유자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를 보게 되면 딱 그게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국내 자본금융시장이 버텨낼 재간이 없다. 왜 그런가 하니까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기금정립액 953조 가운데 50%에 가까운 460조 5천억 48.3%가 국내 기업의 주식과 채권에 투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 국민연금이 기금액을 여러분들 마련하기 위해서 판 주식과 그다음에 채권이 공급이 되는 거죠. 그럼 주식가격과 채권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5% 이상을 보유 중인 종목이 283개 10% 이상인 것이 36곳. 국채회사체를 중심으로 320조 원치를 보유 중인 채권 역시 시장의 수급균형을 깨버려 공산이 다운하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연금계획을 해 가지고 지금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입을 조금 더 늘리고 그다음에 수급연령이라든지 수급개시일자 같은 경우를 좀 이렇게 늦추는 방법으로 연금계획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소야대 그런 국회 상황에서 연금계획의 이야기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 집안의 가장이 되면 대부분 오늘 뿐만 아니고 내일 모레 10년 20년 후를 생각하게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권이라는 것이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초유의 사태를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한테 당장 도움이 되면 거짓 조작 윗선 이런 것이 일상화되어 있으니까. 연금계획을 누구 좋으라고 연금계획을 하겠냐. 아마 김정은이 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더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아마 그 동네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러니까 2027년도부터 이제 적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게 제 생각에는 또 당겨질 가능성이 높고 또 앞으로 채권시장이나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가지고도 달라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어쨌든 나라 앞날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당리 당락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연금계획이란 부분에 좀 중지를 모아 가지고 해법을 찾아내야 되겠다. 이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방송 마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뭐 연금계획도 지금 계획이 될 수 없는 것이 여소야대 국회이지 않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이 정상적인 그런 투표였다 선거였다 이렇게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연금계획이 지지부진한 것도 결국은 선거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이렇게 인식하는 국민들이 많이 나오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있는 이런 공직선거해부 시리즈 도둑놈들 시리즈가 올해 1월부터 5월 30일까지 나온 5건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노력에 힘을 대해주신다고 생각하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올해 꽃 향기처럼 널리 널리 퍼져서 우리가 다시는 국민들의 참정권을 제3의 기관이나 제3의 정치 세력이 침탈하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